저희 집에도 블루베리 묘목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블루베리가 몇 개 열렸죠 진짜 몇 개 열렸습니다 제가 2019년도 5월달 그러니까 한 2년 됐네요 2년 전에 3년 된 묘목을 산 건데 그냥 마당에 심었거든요 마당 담벼락이 심었는데 잘 안 자라더라구요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니까 이게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것 때문에 산성 퇴비를 만들어 주고 토양을 산성화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일반적인 땅이 알칼리성 이다 보니까 2년 지나서 한 5년 6년생이 되었는데도 이 열매를 기본만 맺힌다고 할까요 어설프게 맺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생겼네 다음주나 다음번에 한번 와서는 이 묘목을 캐서 파분에 옮기고 산성 비료를 넣어서 제대로 한번 키워보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쁘게 잘 자랐는데 기왕 심은 거 멸매를 제대로 열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마지막에는 잘 열렸네 한 열대일게 열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3알만 따봤습니다 다음 다음번에 블루베리 묘목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번에 블루베리 묘목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묘목은 DIE ~!! 지민이 piece People sounds ü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